한글의 TV 구글이 23일 토요일에 있을 인디게임 페스티벌에 앞서 사전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이날 간담회는 오는 4월 23일 개최되는 인디게임 페스티벌을 앞두고 게임 개발자들이 구글플레이를 어떻게 100%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 알리는 자리였는데요 반미수 구글플레이 게임 비즈니스 사업 총괄이 밝힌 인디게임 개발사들을 위한 5가지 구글플레이 성공 원칙에 따르면 첫 번째, 고객 잔조료를 관리할 수 있는 벤치마킹 지표를 만들어라 두 번째, 앱 아이콘과 앱 설명 등 스토어 정보 등록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일지 최대한 테스트하라 세 번째, 구글플레이의 사전 등록 기능을 이용하라 네 번째, 플레이 게임 서비스 및 다양한 구글플레이 툴을 최대한 활용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, 새로운 기술 및 플랫폼을 시도할 것을 추천했습니다 이날 현장에서 언급된 구글플레이 100% 활용 원칙으로 인디게임사들은 큰 도움이 됐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구글플레이 인디게임 페스티벌을 앞두고 발표된 구글플레이 성공 원칙으로 인디게임사들에게 좋은 도움말이 되었기를 기대해봅니다 황글이의 TV 황글이의 TV